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멋져요 내 맘에 손 들어오네요 오면 볼 수가 배력이 넘쳐요 자꾸만 빠져들고 싶어요 만난 곳곳 이 날인데 오늘밤 술안전하면서 맘이 죽어 죽어 천둥 안는 곳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런 사랑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사람 너무 예뻐요 내 맘에 손 들어오네요 오면 볼 수가 배력이 넘쳐요 내 맘에 손 들어오네요 내 맘에 손 들어오네요 내 맘에 손 들어오네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랑 그런 사랑 내 맘에 손 들어오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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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애인에 손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김보리입니다 애인에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프로에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애인에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홍일점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전영월씨도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다 참여해주고 특히 감독님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 전영월씨 마이크 드려보겠습니다